4월 15일 금요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코카 블로그 기자단 6기 활동이 막을 내리고 새로운 블로그 기자단 7기의 발대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. 이번 코카 블로그 기자단 7기는 국문이 10명, 그래픽 4명, 동영상 6명, 총 20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. 7기 발대식에서 그동안 코카 블로그 기자단이 활동해온 것들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추진하는 사업들을 들었고 앞으로 코카 블로그 기자단 7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. 작년보다 더욱 체계적이고 재미있고 신선한 콘텐츠들이 무장되어 있으니 열정으로 똘똘 뭉친 블로그 기자단 7기들의 활동을 앞으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작년 moments 작년dan Henry 작용